조우재 수의사님과 함께하는 건강하게 키울 내 옹 시간입니다. 중요한 게 이 사료 안에 뭐가 들어있냐. 영양소가 들어있잖아요. 그중에서 단백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단백질이 어떤 거냐.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3개 중에 하나예요. 엄밀하게 따지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. 아미노산을 우리가 테트리스 할 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육도 만들어내고 호르몬,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, 세포질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부터 오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적당량이 필요한 그게 바로 아미노산이다. 아미노산은 어떤 특정 원료의 한 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고 골고루 공포가 돼 있죠. 그래서 사료를 만들 때나 주식을 만들 때 단백질 원을 주로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섞는 이유가 그 균형 맞추려고. 아미노산 종류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냐 아니면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냐에 따라서 아르기닌서부터 류신, 아이소류신, 라이신, 발린, 트리토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고 각각의 최소량 넘지 말아야 되는 양을 개는 이렇고 고양이는 이렇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만드는 거예요.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냐. 이걸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, 잡식동물로 나눕니다. 사람은 잡식동물과거든요. 그런데 고양이는 육식동물. 그럼 그런 것들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결핍되면 어떻게 되나요?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영양결핍증. 영양실 쪽, 특정 아미노산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데요. 피부 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겠죠. 피부가 결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? 그렇죠. 털 빠지고.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물질 이런 것도 단단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단백질 부족하게 되면 면역 수치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단백질은 몸의 건강과 떼래야 뗄 수가 없는. 그러니까 개사류에서 성견은 18% 이상 되기하라. 고양이는 26% 되기하라. 각각의 아미노산은 최소한 이마만큼은 넣자. 라고 유럽도 북미도 기준을 정하는 거고요. 그게 됐었을 때 비로소 주식에 해당되는 필수 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아미노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중요하네요. 고양이가 여러 번 밥을 먹는 이유. 그게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연관이 있어요? 네. 개는 하루에 몇 번 먹죠? 멍키디님? 두 번이요? 어린 강아지들은 세 번 이상 먹거든요. 고양이는 하루에 몇 번 먹냐 물어보면 다섯 번에서 삼십 번. 삼십 번? 네. 여러 번 나눠 먹어요. 그 이유가 바로 아미노산인데 사람과 개와는 다르게 어떤 아미노산을 자기가 스스로 합성을 못해요.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은 어디서 와냐면 동물성 단백질의 근육, 고기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. 이거 뜯어 먹어야지 고양이는 사는 거죠. 그래서 고양이는 여러 번 먹게 되는데 탄수화물은 안 그렇고 지방은 안 그러냐? 이게 좀 차이는 있잖아요. 근데 단백질만 원소로 N을 갖고 있어요. 그렇죠. N. 그렇죠. 니트로겐이라는 N을 갖고 있는데 외부에서 N을 갖고 있는 아미노산도 들어와야 되지만 단백질을 대사하는 데 또 아미노산이 필요해요. 그 N이 몸에 해롭지 않은 걸로 바꿔주기 위해서. 바꿔주기 위해서. 그래서 N이 되게 중요하고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가야 된다. 하지만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도 같이 피로충분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.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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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백질을